홍제지구 중심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소통의 장이 오늘 19일 오후 6시 30분 서대문구 홍제동 하하호호 마을활력소에서 열립니다. 이날 행사는 인왕시장과 유진맨션 일대를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재개발하는 걸 논의하는 자리입니다. 해당 지역을 서울 서부권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인 서대문구는 이날 소유주 등에게 동의서 제출 안내와 예상 조감도 등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